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7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 놀라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김밥, 안전하게 보관, 섭취하는 방법 역시 함께 알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커네디컷주에서 양식돼 버지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보내진 생구리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폐기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소액 송금을 위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앱이 사고 처리와 해킹에 취약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요즘 환율이 좋아 송금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송금의 경우 지점이 실제하지 않아 막상 사고가 생기면 이용자들은 심적으로 불안과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 송금 서비스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보안과 안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환율이 1330원대에서 얕은 등락을 반복하는 요즘 한국과 거래할 좋은 기회라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빚을 갚거나 투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보내게 되면 고정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은행뿐 아니라 다른 간편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앱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만 생각하고 보내지만 받는 쪽에서도 와이어필을 또 내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많아지는 수수료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페이팔의 경우 어중간한 1000달러 이상의 액수를 보내게 되면 결국 양쪽의 수수료 합산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큰 액수를 이용한다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고 건당, 액수 구간별로 일정액의 수수료만 부과하고 자금 보호가 되는 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몇백불 혹은 1000불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일이 있을 땐 은행 수수료가 매우 부담이 되어 간편한 앱을 쓰는데 이 앱이 요즘 해킹그룹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며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전문가의 권고와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무사히 완료되면 수수료도 적고 환율 우대도 받는 등 이보다 편안한 방법이 없지만 송금 중 에러가 나서 내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갔는데 받는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해결받을 방법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와이어 바알리의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서비스와 처리에 대해 평이 좋은 편이지만 리미틸리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회사로 미국 수신자 부담 전화 한 개만 두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 전화 요금으로 걸어야 합니다. 만일 내 돈이 묶이게 된다면 바로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미루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송금 회사의 경우 회사의 지점과 서비스 센터가 실제하지 않아 사고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고 송금 오류나 사기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까지 있어 앞으로 늘어갈 온라인 국제 송금 시장에서 회사 측에 더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은행들도 우버 같은 서비스 회사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결제 처리부터 젤, 페이팔 같은 송금 앱에서 발생하는 송금 사기 사건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으며 이런 국제 송금 서비스의 경우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면 더 골치 아픈 과정을 겪게 돼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거액이 들어있는 메인 통장과 앱을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 등 통장의 관리와 온라인 송금 업체의 신뢰성을 개개인이 직접 판단해 사용하되 만약 송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결해줄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권고했습니다. 또한 앱의 1일 한도 송금 금액과 연간 한도 송금 금액과는 상관없이 건당 1만 불 이상의 해외 송금은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연간 1만 5천 달러 이상은 미국 증여세가 생기고 한국도 건당 1만 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한국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으로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회사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용한도를 마음대로 올려줘 카드 사용빚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금리 인상에 맞춰 신용한도를 대폭 늘려주고 제로발란스 트랜스퍼를 대거 제한해줘 신용카드 사용빚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기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미국민들이 신용카드 사용빚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대형은행들을 비롯한 신용카드사들의 판촉 전략도 한몫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첫째 카드 소지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리미트, 즉 신용한도를 대폭 올려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당 평균 신용한도는 2012년 3,750달러였으나 올해 초에는 5,400달러로 44%나 올라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 연체 기록이 없는 신용카드들에 대해선 보통 2만 달러들까지 대폭 올려주고 있습니다. 30대의 한 마케팅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2017년에는 6,000달러였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현재는 2만 달러로 대폭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둘째, 제로밸런스 트랜스퍼를 대거 카드 소지자들에게 오퍼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6개월 내지 2년 동안 0%의 이자로 적용해주겠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카드 소지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로밸런스 트랜스퍼를 이용하려면 새로운 신용카드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초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새로운 신용카드 계좌 개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에 새로 개설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89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신용카드사들은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로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해질 조짐을 보이자 신용한도를 대폭 올려주고 제로밸런스 트랜스퍼로 신규 카드 개설을 늘려 카드 운용 수익을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 17조 달러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빚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 올 2분기 현재 1조 3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1분기보다는 45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440억 달러나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는 올 2분기 말 현재 17조 600억 달러이고 그중 대부분은 주택 모기지로 12조 100억 달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가 바뀌었는데 2위가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조 5,800억 달러, 3위가 학자융자금으로 1조 5,700억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1조 30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홈애큐티, 즉 주택담보 라인 오브 크레딧을 사용한 빚도 3,4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0억 달러, 1년 전보다 21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이 올 들어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7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 놀라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의 하락은 이미 끝났으며 올 연말까지 2% 하락을 내다봤다가 3% 상승으로 전망이 바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극히 이례적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무기지 이자율의 2배급 등으로 주택거래는 눈에 띄게 냉각됐으나 공급 부족으로 집값 하락은 반년도 안 돼 끝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된 중위 집값은 7월에 40만 6,700달러로 전달보다 1.9% 올랐습니다. 이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올 1월과 같은 1.9% 상승으로 급반등한 겁니다. 미국 내 중위 판매 집값은 2월에서 3월에 1%, 3월에서 4월에는 2.4%, 4월에서 5월에는 3%나 하락했고, 6월에는 0.9% 하락으로 나아졌다가 7월에는 플러스 1.9%로 급반등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다수의 주택 전문가들과 경제 분석가들이 매우 빠른 급반등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2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거래가 급감했으나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매우 이른 시일 내에인 5개월 만에 급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모기지 이자율은 프레디맥이 집계한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주 7.23에서 이번주에는 7.12%로 소폭 내렸으나 여전히 예년의 2배인 7%를 넘고 있습니다. 7%대 모기지 이자율로 기존 주택 판매는 7월에 1년 전보다 무려 36%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팔려고 시중에 나온 리스팅들은 지난해보다 8%나 적은 수준입니다. 7월에 판매한 기존 주택들은 평균 3군데의 오퍼를 받아 집값 할인 없이 팔 수 있었기에 집값 하락이 7월부터 멈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3% 내지 5%의 이자율로 모기지를 갖고 있는데 현재 집을 팔고 새로 이사하려면 7%대 높은 이자율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집 팔기 이사를 포기하고 머물고 있어 주택거래 냉각에도 공급부족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국 내 집값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주택 전문가들과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0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펄스 이코노믹스는 올 3월 올 연말까지 주택가격이 2%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현재는 3.3% 오를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는 올해 미국 내 주택가격이 20%나 폭락할 것으로 경고했던 경제분석가들은 지금은 소폭 오를 것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에 김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김밥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미국인들에게 더욱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 찌는 듯한 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올바른 김밥 보관법과 섭취 방법이 함께 알려져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레이더조에서 출시한 냉동김밥이 전국적으로 매진되며 출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 매장에서 반려 품절이 되며 김밥 대란을 일으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한 음식인 김밥은 소셜미디어 틱톡에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계 음식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김밥을 데워먹는 영상을 올렸고 영상의 조회수는 1100만회를 넘어 미국인들이 한국 김밥을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진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트레이더조 코리안 김밥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미국인들에게 특히 글루틴 프리 비건 음식으로 각광받으며 챌린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쓰시와도 혼동되었던 김밥이지만 생선을 먹지 않는 엄격한 비건들에게 완벽한 음식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각광을 받으면서 김밥의 특성상 올바른 관리 방법이 함께 경고되어야 한다고 조언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년 만에 열렸던 백악관의 이스터에그롤에서는 한국의 김밥 두 조각이 정갈하게 포장되어 방문한 어린아이들에게 제공되었는데 그날따라 더운 날씨에 김밥이 쉬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시 뱉어내는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더조의 김밥도 많은 미국인들이 냉동김밥을 실온에서 오래 녹이고 남은 김밥은 다시 냉장보관하거나 냉동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이상고온이 유지되고 있는 요즘 안전하게 먹는 방법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김밥이 잘 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균은 한두 마리 정도는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으며 균이 한두 개의 체내로 들어왔다고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 균들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식해서 과량의 균수가 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살모넬라 균의 경우 교차오염도 매우 쉽고 식중독균들은 특정 조건만 맞으면 두세 시간만 해도 그 균의 양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맛이 변하기도 전에 식중독균이 식중독을 발병시키는 과량 증식 상태로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더운 7,8월이 아닌 6월이나 9월에도 한낮에는 고온이 지속되므로 실제 식중독 발명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식중독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 챌린지에서는 한국인 2세 유튜버들이 적절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밥을 계란물에 입혀 한 번 더 완벽하게 가열에 구워먹는 겁니다. 만약 음식을 먹고 술 먹은 것처럼 취한 느낌이 들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균의 특징입니다. 한낮에 이상 고온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9월과 가을에도 모든 식재료의 관리와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문가는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은 커네디컷에서 양식해 버지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보낸 생굴이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가정이나 상점, 식당 등에서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양식장에서 8월 말에 생산한 생굴은 커네디컷은 물론 이웃 뉴욕과 버지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보내졌는데 하수 오물에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FDA는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불청객 오이스터 생굴 주의보 폐기령이 내려졌습니다. 커네디컷에서 양식돼 버지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보내진 생굴이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폐기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은 커네디컷 주에 있는 그로톤과 스토닝톤 지역에서 양식된 생굴이 하수 오물에 오염돼 식중독을 비롯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먹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주에서 8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양식된 생굴은 커네디컷은 물론 이웃 뉴욕과 펜시베니아, 버지니아와 메사추세츠 등 5개 주에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5개 주에 소매점에서 판매되면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될 수 있어 결코 먹지 말고 폐기하라는 FDA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이들 5개 주 이외에도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특히 오염된 생굴은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냄새도 없어 정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식중독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주 농무부와 양식업계 등은 자진 리콜 조치했으나 FDA는 질환 유발 위험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는 먹지 말고 상점이나 식당에서는 판매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FDA는 오염된 생굴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려 설사와 미통, 격련과 매스꺼움, 구토와 발열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즉각 치료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주 농무부와 양식업계는 문제가 된 양식장을 일시 폐쇄해 더 이상 양식 생굴을 생산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커네디컷 주의 양식골이 어느 과정에서 어떤 소스에 의해 오염됐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생굴을 비롯한 조개류 날것에 대해 이번과 같은 섭취 금지와 폐기령이 자주 발령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도 일리노이와 뉴욕, 메사추세스 등에 공급된 캐나다산 어폐류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